아 유튜브에 제시사건 다룬거에 대해서 음 음 라이프야 내 지금 이 표정을 썸네일로 써라 제목은 왜 나한테만 지랄인데 라고 해 자 1,2,3 진짜 할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풀영상에 올려 여기서부터, 아니 그러니까 전에꺼는 전의꺼대로 나름대로 네가 정리해서 하고 자 지금부터 아니 제가 여러분들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다미안님 100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저는 제시를 상당히 비판했어요 근데 이 대처가 아쉽다 라는 이 썸네일을 썼어요 요 영상 근데 지금 댓글도 많이 삭제했지만 오만욕을 처먹었어요 왜 이럴까요 이 뭔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시 영상에서 저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신의 팬이었던 사람이 일행한테 죽빵을 읊어맞았는데 그 죽빵을 얻어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예 엮이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판단일 수 있겠지만 저 제시라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그러나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라는 어떤 요청을 한 팬이었는데 팬을 자처하고 다가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팬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대처가 아니다 저 대처가 매우 아쉽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댓글로 저를 개새끼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구요 굉장히 좀 내가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신사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시보고 쌍욕이라도 쌍욕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웃긴 게 뭐였는지 알아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음 나라면은 도망갔을 것 같아 왜냐면은 말리다 보면 주변에 친구들끼리도 싸움이 나면은 누가 한 대 탁 쳤어 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하면은 더 흥분해서 싸우게 되니까 나라면은 저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말리면 더 지랄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자신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걸 수도 있다 저게 그냥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게 저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카페에 저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몇 시간 되지 않았어요 저 때 이제 대처가 좀 아쉽고 너무 실망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여론이 어땠는 줄 아세요? 그때는 아니 뭐 그럼 제시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 자리에서 뜰 수 있는 거 아니야? 시킨 것도 아니고 정중앙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요청했는데 물론 때린 건 잘못한 거지만 약간 그런 식의 기류가 흘렀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든 어디에서든 약간 이 행동을 가지고 꼬집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여론이 타다 보니까 확실히 제시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댓글도 많아지면서 저를 욕하더라고요 야 대처가 아쉽긴 뭐가 아쉬워 대처가 아쉬운 게 아니라 야 너 네가 노래한다고 제시도 가수고 하니까 뭔가 그런 공통점 조그만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는 거야? 어 시발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? 와 난 미쳐버리겠더라고 제발 영상이 30분 밖에 3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좀 지루할 시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난 저기 저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의 여론이 제시 쪽으로도 꽤나 우호적인 여론이 꽤나 있었음에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팬에서 피해자로 변하는 상황인데 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팬이 피해자로 변했을 때는 당연히 감싸줘야 된다 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줬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 근데 뭐 때문에 내가 저 영상에서 욕을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 음 오기 대리 점유 납부합니다 아까 일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전자녀가 전자녀가 아니겠지 저 그 음성 저 TTS가 어 아까 일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그 느낌이라서 조지능톤이네 살짝 어 김반호식 사과 같은데 어 개알이 트는 거 아니라고 음 너 조심해라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 참 요런이라는 것이 뭔지 에 그래요 그 풀영상 이제 좀 있으면 또 오시라 하겠지만 우리 풀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뭐 여기 지금 저 이것도 있죠 축구 이야기 최근에 최근에 이제 조금 뭔가 약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비난을 받는 경우가 꽤나 지금 많이 있어요 뭐 제시 영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 홍명보 한국대 유르단 칭찬해줘도 이 정도면 칭찬해줘도 되지 않나 요거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고 좀 강도 높은 비판을 넘어선 그냥 비난 아 그리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말 그 관계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와가지고 막 댓글로 싸지르면서 저를 막 이렇게 그냥 거의 뭐 동네 개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이제 아주 그냥 예 인 인격모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조금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뭔가 대 여론을 등에 얻고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예 내가 생각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예 이거 나중에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제시도 그렇고 아 저기 축구는 어떻게 됐나요 축구 축구는 지금 경기했나요 세 번째 경기 이라크 한국 3대2로 이겼네요 3대2로 이겼어요 예 이쯤 되면 좀 응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예 3대2로 이라크 이겼으면은 이제 조금 홍명보호를 조금 응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여전히 아니 10승을 해도 이게 정의로운 어 공평하고 어 공정한 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좀 보이콧 하겠다라는 어 여론이 좀 있나요 음 공정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네티즌들이 어 여론이 그렇게 막 돌아서진 않는다 라는 거군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시 1도 지금 얘기했고요 이제 홍명보 최근에 욕 많이 먹었던 거에 대해서 홍명보도 저는 이제 경기 세 번째 세 번째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이긴다면은 저는 그때는 좀 제 의견을 좀 더 피력하도록 하고 만약 여기서 아주 패배가 있다 그러면은 어 뭔가 저때는 너무 축구 관련해서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죠 홍명보 뭐 저 축구협회 누구지 명 그 정몽규 홍명보 욕 야무지게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지금 세 번째 이겼죠 예 저는 이 흐름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예 동농아 이거 그 아까 이런 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예 회사에서 내정자를 정해놓고 취업 비리를 저질렀는데 일을 잘한다고 해도 과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예 뭐 알겠습니다 아 자 지금 영도 좀 이제 좀 저 3연속 영도 좀 보내셨는데 예 그만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 뭐 최근에 제가 이렇게 풀령상에서 오쇼할 때 좀 너무 그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이제 좀 거침없이 말하다 보니까 약간 비호감 사는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홍명보호를 응원하겠습니다 3연승 인데 좋은 바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좋은 흐름 응 응 응원하고 싶어요 이제는 예 기왕이면 이게 약간 흥미가 들었어요 어 맞아요 저도 몽규만 쳐내면 된다 제 영상 안 봐주시나요 유유 예 몽규만 쳐내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아무튼 뭐 이런 그 속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컨텐츠 시작할 텐데요 축구 결과도 모르는데 응원한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라크 경기를 다 보진 않았지만 아니 세 경기 다 안 봤어요 근데 응원을 한다 네가 경기도 안 보고 왜 응원을 해 결과가 승승승 이잖아요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거예요 예 냄비 근성 냄비 근성 엄청 사람들이 욕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저는 냄비 속에 냄비에요 냄비에 핵에 있어요 가장 빨리 끓는 지점 가장 빨리 식는 지점에 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굳이 경기 안 본다는 거예요 경기 안 보고 결과 이겼어 응원 또 이겼어 응원 또 이겼어 좋은 바람이네 진짜 응원하고 싶어 그런 거지 그럼 자기가 면접 본 회사에 본인은 떨어지고 그렇게까지 막 어떤 비유를 해가면서 예 막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공정하게 그 자리에 감독이 되지 않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월드컵도 그렇게 뭐 오래 남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응원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음 그렇다면 반복되겠죠 이런 일이 그렇군요 음 음 그 자리에 좋은 외국인 감독이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이프 가정이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 가장 가성비 좋은 외국 감독을 섭외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뽑아낸다 어렵지 않겠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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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소이도 있고 한소이 전정서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구요 음 거기다 또 뭐 황의조 검찰 징역 4년 구형 음 이진호 사기도 있고 그리고 장동건 과거 논란 제조로 장동건 논란 있고 음 이거를 한 대 다 묶어갖고 연예계 소식은 한방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볼까요 음 그러고 나서 큼지막한 거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좀 우리가 좀 뇌 비우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커뮤글 같은 걸 좀 볼까요 할게 많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랄프가 다 정리해가지고 빠르게 정리하도록 해 10분 안에 관련된 것들 싹 다 어? 정리해놨어요 어 랭크로에 넣을까요? 응 카페타 있더라구요 음 그렇게 해서 컨텐츠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예 어 30분 2시 30분 예 요 안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귀여워요 오늘 티셔츠 칭찬이 많네요 요거 태무산 시바견 티셔츠입니다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예 티셔츠예요 음 음 요 요거 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메종 퀴즈네요 명품 아닌가요? 루루 흠 얼마 주고 사셨나요? 그냥 네가 검색해 네가 검색해 정리하는 데 오래 걸리냐? 어디다 했다는 거야?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순서대로 링크 순서대로 보시고 바탕화면에다가 그러면은 질질 끌 거 없이 담배 한 대 싹 피고 커피 좀 더 주라 뉴젠스 극정감사는 뭐예요? 한이 극정감사 그것도 이제 뭘 극정감사를 받아? 쉬는 날 저거 했었죠 저거 근데 좀 시간 지나가지고 괜찮으면은 모르겠네 코토야 유튜브 가는 BJ 특징이 뭔지 알고 있냐 뭐예요? 유튜브 가는 BJ 특징이 뭔데요? 그니까 뭐 그런 걸 국정감사를 어 국정에서 억울한 걸 호소한 거라고 좀 그냥 별로 관심이 안 가네 뉴젠스는 그닥 굳이 관심이 안 가네 어 누가 또 유튜브로 갔어요? 누가 또 방송하는 사람 유튜브로 가버렸어? 아프리카의 어떤 그 아 이게 숲의 어떤 그 피로도를 느끼고 가버린 거예요? 엑셀 방송에 피로도 인정? 뭔말이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그 플랫폼의 어떤 방송 메타와는 동떨어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대세 그 시류에 편승하지 못했던 그 자의건 타의건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플랫폼에 질려서 떠난다고? 음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어디에다가 이제 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근데 나는 일단 어 진짜 중립적으로 보자면 그런 환경들 다른 타 방송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지 못함으로 인해서의 어떤 그런 그 그 기시감들 이런 걸로 인해서 굳이 플랫폼으로 옮긴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고 봐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내 방송 잘하는 사람이면 어느 플랫폼 가서도 잘해 그게 팩트야 어 자기 기반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방송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거를 너무 뭐 이래저래 왈가알부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의 선택인 거니까 음 뭔 말인지 알겠죠? 지금 엑셀에 C9, 박가린, 도아, 정선, 티저니, 터키 존나게 많다고 20개 가까이 된다고 음 그 일단은 나는 남에게 관심이 없어 일단 지금 얘기한 크루 그리고 세 곳에서 나에게 오퍼가 들어왔었어 근데 셋 다 답장 안 해줬어 오케이? 어 나는 내 방송만 하기로 했어 어 지금 진짜 많이 써놨네 뭐 지금 뭐 지금 여러 크루들이 있는데 아 그 저 크루가 아니라 저 엑셀 얘기를 했는데 저곳에서 저기서 세 곳이나 나에게 오퍼가 왔어 근데 어 안 했어 답장 자체를 안 했어 음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를 의식하고 행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는 그냥 좀 내 스스로 좀 편한 방송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뭔가 엑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뭔가 그런 피로도나 엑셀 방송에 대한 피로도나 엑셀 방송에 대한 거부감이나 스스로 가지고 있던 혐오를 내 방송에서 표출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우리 방송은 타 방송인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방송이야 절대 까치는 행동이야 남의 방송에 대해서 왈가알부하는 거 어 오케이? 방송이 이래야지 방송이 저래야지 그런 게 어딨니?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라고 하지마 오케이? 왼쪽에 있어 응 옛날에 나도 좀 뭔가 이상한 내가 참 어렸을 때는 이런 시료에 누가 딱 똥그냥 살짝살짝 긁으면 아주 칼춤을 쳤지 나도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어 방송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근데 그게 존나 저 꼰대질이야 여러분들 어 난 이제서야 깨달았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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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냥 그런 열린 마음으로 좀 봐라 세상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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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싫은 방송은 그냥 뭐 숨기게 하면 그만이야 음 그만이야 그니까 뭐 이 플랫폼 저 플랫폼 각자 그 특징이 있고 개성 있고 그런거지 음 아 아이고 우리 해피해피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해피암님 오늘은 가성이 안나올거 같아요 네 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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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띵띵띵 아 넘어가도록 합시다 음 자 어 이제 오슈를 할건데요 활기차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전에 나누던 주제들은 다들 이제 싹 지워주시고 컨텐츠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어 으 으 으 으 으 으